오늘 주제가 다채로운데 이거야말로 새우새우 저스트 채팅의 근간이죠 맞다 세짱 저 죽은 망함 네 왜요? 중독 문제 터져서 나스닥 어 그 사람 궁금하다 나스닥 말봇 양 뭐 말X 양봉 호X 좌 아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모름 표X 치겠네 잠시만 나 이거 너무 천박해서 스쿨이 택혔어 너무 천박해 이런거 내 고글 검색기록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설의 나스닥 말X 양봉 출발 빌런 자동완성 땜에 하X 실수로 위에 자동완성 틀을 눌러가지고 나 회사 단척방 개X 수행 나스닥 빨리 양봉 출... 너무 당황스러워서 단척방 나와버림 지금 사수한테 전화 3통 왔는데 다 씹음 떤다던 병이 있었는데 나스닥 나 모바일캠 하면서 컨트롤 필요해서 채팅 못 치고 있다 전화도 듣고 뭐요? 반대편 무릎 펴치고 선 멈춰서 죽을... 방금 전화한... 친구들 톡방에 쓸말 잘못 쓴 걸 이해한다고 일단 내일 보자고 죽고 싶어 화장실 출발 외치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없겠지 X 왜 이렇게... 출근 후기 아침마다 최조하고 전달도 한번 말하는데 X 부장 한명이 회사 구호가 바뀌었다면서 불량 제로 작업 출발 이 X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리과 차장은 새로 하천받은 신제품 테스트한 거 품질 보고서 출발 언제 할 거냐가 X람이 커 생산지 가짐 애들은 나 볼 때마다 박명수 성대모서로 출발 아잇 이거 외치고 삼사전 격리가 다음 주에 월급 출발할 건데 뭐 할 거냐 X 안올린다 나스닥 X람 아이폰 X람 틸콕 X람 말라 비틀어진 도루지 같은 새끼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람 평소에 DC에 쓰던 글이 이거래요 나스닥 X 좀 쳐막지 X 바르네 나스닥 X 출발 Kiki 나스닥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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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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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이거 읽을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은... 어딜 자꾸 출발함 그나마 제일 양호한 게 나왔네 아아 나는... 딴 거 나왔으면 목 매달고 죽었겠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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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나 이런 천막 한 거 보고 보고 싶진 않은데 이 사람 너무... 으으... 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 플랑이가 갑자기 나스닥 망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으아 이 사람을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이거 편집 시키면 이거 편집자 성희롱 아니야? 나 진짜 나 유튜브 각 일합식을 일단 메모를 먼저 해놓긴 하거든요 이걸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거 진짜 X맞아 요즘 나스닥 X맞아 말볼 망할 말툰 양봉 출발좌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좋아요 까지도 영상화가 됐죠? 지금 이거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롤 닉네임 바꾸기 빅사이즈 쭈쭈총회랑 별수호 X맞아 잉크스랑 다 했잖아요 다 했다니까 이거 취소서는 다 한 거예요 한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